자 계속해서 6단원 문법 해설 이어가겠습니다. 6단원 문법은 중학생에게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법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it, b, 동사, 형용, 사, to, 동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라고 이미 배운 거냐.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던 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표시되어 있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it is easy 할까요? it is easy 쉽다 라고 얘기했네요. it is easy to do it. 쉬워요. 뭐가 쉬운데 그거 하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좀 쉬운 거 뭐가 있을까. it is easy to make 김밥 할까요? 그래서 김밥 만드는 거 쉽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it is easy to make 김밥. 김밥 잘, 저는 잘 못 만듭니다만 김밥 잘 만드는 사람들은 it is easy to make 김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뭐냐. 자, 뭐 이렇게 써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냐.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하라 했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자, 이거 앞에서 뭐랑 비교했었냐. both a and b 하고 비교했었습니다. both a and b. a와 b 둘 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이런 문법, 2번 문법을 보고 뭐라 그러냐. 나중에 이제 병렬 구조라고 배우게 될 거예요. 병렬 구조. 뭔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걸 보고 병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번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 2번 문법은 병렬 구조입니다. 1번 문법은 뭐 계속 쉽고요. 2번 문법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질 수 지기도 하고 독해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독해 어떤 글을 읽고 내용 파악하는 걸 보고 독해라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이 병렬 구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병렬 구조 문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첫 시작이 시작되는데 요거 병렬 구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문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뭐 우리말 볼까요?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뭐뭐 하다에서 갯벌을 보호하다겠죠. 갯벌을 보호하다라는 말에 다짜 떼버리고 하는 것 만들면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죠. 왜 주어가 될 수 있냐? 갯벌을 보호하는 것 이란 말은 갯벌을 보호하다는 그냥 뭐뭐 보호하다라는 말은 갯벌을 보호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어떤 동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걸 이게 어떤 의미로 바뀌냐? 보호하는 것 뭐 보호하기라고 해도 되겠죠. 보호하는 것 보호하기 갯벌을 보호하는 것 이란 말이 되면 암만 길어봤자 그것은 중요하다. 그것 암만 길어봤자 영어로 하면 잇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암만 길어봤자 잇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얘가 무엇 왓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 어떤 역할을 하게 바뀌었다? 명사라는 재료가 되었단 말이죠. 명사 그럼 명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 일이 주어 보호 목적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문장의 형식할 때 자세하게 다뤘던 것 그 중에서 이 명사 보호하는 것을 주어 자리에 갖다 놨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우리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어가 길어지죠. 영화는 주어가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길어지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부분이 동사가 늦게 등장할 수밖에 없죠. 뒤에 To protect the mother flats is important 이렇게 되겠죠. 이걸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면 주어가 길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주어 it을 사용해서 It is important 라는 말을 던지죠.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만 It is important 라고 라는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만 얘기하면 What is important 뭐가 무엇이 중한디 뭐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여기에다가 답을 갖다 붙여놓는 거죠. To protect the mother flats 이런 식으로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What is important 그랬더니 To protect the mother flats 자 이거를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안 사용하고 그대로 이거를 주어 자리에 그대로 놔뒀을 때 주의사항은 어떻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To protect the mother flats is important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를 안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 이즈가 올 거냐 단수동사 복수동사 단수동사가 올 거냐 복수동사가 올 거냐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뭐만 쳐다보냐 머드 플래츠만 쳐다보고 어 이거 복수동사네 안 멍게 잃어버렸다 데이네 데이네 데이디에 are 어 머드 플래츠 are important 자 물론 갯벌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머드 플래츠 are important 가 맞겠죠.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To protect 머드 플래츠 가 주어의 덩어리 갯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갯벌을 보호하는 Protect the 머드 플래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To protect the 머드 플래츠 갯벌을 보호하는 것 하나 갯벌을 보호하는 것 둘 이렇게는 안 되죠. 이거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이 덩어리는 복수동사가 될 수가 없고 단수동사죠. 그러니까 머드 플래츠 만 보고 R 선택하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매일 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시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과거인 것 같죠.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것 다시 말해 그건 어렵지 않았어. 그것은 어렵지 않았어.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It was not difficult 가 되겠죠. It wasn't difficult It wasn't hard It was easy 다 같은 얘기죠. 이 자리에다가 매일매일 운동하다를 운동하는 것 만들고 싶으면 To exercise everyday 가 올 거고 이게 이 자리에 다 이렇게 꾸역꾸역 들어가 있으면 이 부분이 늦게 등장하니까 너를 일로 보내고 얘를 뭐로 하자 얘를 가져오라 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뭐 It wasn't hard 했네요. It wasn't hard to walk out exercise 대신에 같은 말 Work out everyday 했습니다. It wasn't hard It wasn't difficult Work out everyday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법을 아는 것 엄청나게 기네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결국 핵심은 To know 가 되겠네요. 아는 것 아는 것은 좋을 것이다 To know 어쩌고저쩌고 쩌고쩌고 Will be good 이렇게 되어있네요. Will be good 결국 가장 중요한 동사가 엄청나게 긴 것 뒤로 나옵니다. 이런거 별로 안 좋아하지 뭐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To know How to greet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다양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엄청나게 긴게 죽어지고 To know How to greet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Will be good 그렇게 하면 Will be good 너무 듣게 등장하니까 It will be good 좋을 거야 이런 말을 던지는 거죠 좋을 거야 It will be good 좋을 거야 그러면 It will be good 이라고만 얘기하면 당연히 What will be good 뭐가 좋을 건데 라고 되묻겠죠 What will be good 이라고 질문하기 직전에 To know How to greet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이렇게 진짜 주어를 뒤에다 붙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It의 공통점 이 It을 보고 여러분들이 교과서 흐름상 몇 번째 배우는 녀석이다 세 번째 배우는 뭐라고 하고 가주어라고 하고 가주어의 특징은 2번 두 번째 배우는 뭐하고 똑같이 비인칭 주어 날씨를 얘기하거나 또는 시간이 몇시다 이리 5 o'clock 할 때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그것 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대수로 대시나 디스와 같은 지시대명사로 대체할 수도 없고 It 밖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아무 뜻없고 최대한 길이가 짧은 녀석이다 1번은 인칭 대명사로서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디스나 데스로 바꿨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 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었고요 다 패였던 문법이니까 문장의 주어로 쓰인 투부정사구가 긴 경우에는 동사가 늦게 투부정사구란 얘기는 여기서 뭐를 어느 부분 얘기하는 거다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의미로 해석으로 봤을 때 To protect 투부정사구가 갯벌 보호하는 것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맞이할지 또는 인사를 할지 그리트의 뜻은 인사하다 맞이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는 것 어떻게 사람들을 맞이할지 아는 것 어떤 행위가 좋을 거다 길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어덩어리를 문장의 제일 뒤로 보내버리고 주어자리에 아무 뜻없는 잇을 쓸 수 있다 가주어 잇을 쓸 수 있다 이때 잇을 가주어라고 하고 To do 부분을 진짜 주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잇은 자리만 채우는 형식적인 주어임으로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구가 부분을 주어로 해석한다 To watch your baseball game is exciting 야구 시합을 관람하는 것은 신이 난다 이게 익사이팅 신나요 What is it exciting To watch your baseball game 하는 것 어떤 행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에서 에서 새롭게 나오는 건데요 이미 제가 그래머 타파 에서는 설명했던 겁니다 자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야구 현기를 보는 것은 재미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어 뭐 내가 이런 말을 놓고 싶다 내가 이 행위를 한다 라는 얘기를 덧붙이고 싶다 라고 칩시다 뭐 위에 같은 경우에도 뭐 위에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다가 뭐 우리가 이거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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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맞이하는 법을 아는 것은 좋을 거예요 오 이런 말을 덧붙인다 치자 이 행위 투 노 하우 투 그리 피포 인 디퍼런 컨트롤 를 누가 하는지 우리말은 요렇게 붙이면 되죠 뭐 이것도 가창 까지 뭐 뭐 그녀가 이런 말을 넣는 치자 그녀가 매일 운동하는 건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은 막 어려워 했는데 그녀만 매일매일 운동을 잘 하더라 어 그녀가 매일 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투 워크아웃 에브리데이 행위를 누가 하는지 요렇게 붙여줄 수가 있다 뭐 여기도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뭐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에게 뭐 이런 말들을 한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행위를 한국인들이 또는 한국인들에게는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다 그때 사용되는 문법이 바로 뭐다 이 투 부정사 앞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그 행위 투 두 행위를 누가 하는지 밝히는 문법을 보고 의미상 의 주어 문법상 의 주어가 아니고 문법상 문법상 주어는 he is 뭐 he is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문법상 주어죠 I am 이런 것들이 문법상 주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근데 투 투 두 행위를 누가 하는지 밝히는 부분을 보고 의미상 해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여기 했던 것도 볼까요 내가 내가 야구 시합 보는 건 재미있다 하고 싶으면 1위 익사이딩 for me 4 플러스 목적격을 넣어주면 되겠죠 1위 익사이딩 for me 재밌어요 누구로선 나로서는 for me 로서는 뭐하는거요 어떤 행위 하는거요 to watch a baseball game 1위 익사이딩 for me to watch a baseball game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할거지만 여기에 for me 가 올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of me 가 문법적으로 와야될 때도 있는데 for me 를 쓸지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쓸지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지는 뭐를 따져보고 결정하는거냐 자 여기에 신이 난다고 했는데 야구 시합 보는 것이 신이 나는 겁니까 I am 익사이딩 입니까 내가 신나는 사람 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 이 문장 속에 1위 익사이딩 for me to watch a baseball game 이라는 표현 속에는 I am 익사이팅 나는 아주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가 아니죠 뭐 이 속에 들어있는 표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I am 익사이딩 이 아니고 I am 여기에 사용된 형용사가 아니고 이 내용 속에는 I am 익사이티드 인거죠 습니까 I am 익사이팅 이 맞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브 미가 아니라 for 미를 써야 된다 이런 거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 기억 나셔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버 타파에서 의미상의 주어를 다뤘으니까 I am 익사이딩 난 신나는 사람이야 가 아니고 to watch a baseball game is 익사이딩 이니까 여기는 for 미 들어가지 오브 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법들은 아는게 되는 것은 좋을 것 이라는 표현에서 여기에다가 뭔가 집어넣겠죠 to do 앞에다가 왜냐하면 왜 여기 위치가 왜 여기가 되냐 to do 의 행동을 to do 의 행동을 누가 하는지 밝혀야 되니까 여기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라는 날 말을 놓고 싶으면 for us 아니면 of us 둘 중에 하나인데 뭘 따져본다 자 we will be good 우리가 좋을 겁니까 알게 되는게 좋을 겁니까 아 우린 착한 사람들이야 we are we will be good 우린 착한 사람들이 될거야 we will be good 아 우리는 좋아질거야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죠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될거다 가 아니고 어떤 행위가 이로울 것이다 고 얘기하는거지 우리는 이로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우리는 굿이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착한 사람들이다 아니고 행위가 이로울 것이다 고 하니까 그래서 of us 가 아니고 for us 를 넣어야 되겠죠 It will be good 우리에게 이로울거야 우리에게 이로울거죠 뭐가 이로울거다 to know how to greet people in different countries 라는 행위가 will be good 그래서 여기도 of us 가 아니고 for us 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녀가 매일 운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자 그럼 여기에 to do 앞에 뭐 아니면 뭐가 들어가겠다고 의미상의 주걸로 러러면 for her 아니면 over her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겠죠 그럼 보겠습니다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사용해서 she was not hard 가 성립됩니까 she was not hard 그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to work out everyday 하는 행위가 어렵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연히 매일매일 운동하는 행위가 어렵지 않았지 그녀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죠 이 소개는 그래서 여기도 for her 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it was not hard for her 어렵지 않았어요 for her 그녀에게는 to walk out everyday 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해서 한국인들이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 뭐 위에 빈칸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for the Korean 아니면 of the Korean 둘 중에 하나를 넣으면 되는데 뭘 따져보고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냐 이제 따지면 되겠죠 The Korean are important 가 성립합니까 The Korean are important 를 해석해보면 한국인들은 중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 한국인들이 갯벌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표현은 행위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아 한국인들 물론 한국인들 중요하죠 근데 이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갯벌을 보호하는 행위가 중요한 행위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가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오브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고 For the Korean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누구로서는 For the Korean 으로서는 어떤 행위하는 것 To protect the mudflats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4 플러스 목적경만 올 것 같죠? 오케이 아닌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it was foolish 어땠다 멍청했다 멍청했다 it was foolish 멍청했었다 Of him 그가 to do such a thing 그런 행위를 그렇게 하는 것 Do such a thing의 뜻은 그렇게 하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다 Do such a thing 투붙여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 그런 일을 하는 것 To do such a thing 자 그런 일을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멍청했었습니까? He was foolish입니까? 이게 결국 얘기하는 거 자 멍청했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멍청할 수는 없죠 행위가 어떻게 멍청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멍청할 수 He was foolish는 성립하죠 그는 멍청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문장 It was foolish of him to do such a thing 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냐 He was foolish 그는 멍청했어요 해놓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 넣을 수 있는데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얘랑 똑같이 쓰면 되죠 To do Such a thing Such a thing He was foolish 그는 멍청했었습니다 왜요 To do such a thing 해소 자 요것만 일단 관찰해보면 얘는 뭐뭐 하는 것이니까 얘는 명사적이었죠 그런데 똑같이 여기다 썼어요 He was foolish to do such a thing 했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번엔 To do such a thing 은 뭐다 부사적이고 우리말 해석은 여러분들이 4번 뭐뭐 해서죠 뭐뭐 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되는 경우 이게 성립하는 경우 사람이 어땠었습니다 사람이 어땠습니다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오브힘을 쓴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It is nice of you To say so가 보이는데요 자 이 나이스라는 형용사가 앞에 사람이 주어 사람 주어가 오면 사람 주어에 사용된 나이스는 이건 착한이란 뜻이고요 착한이란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위나 어떤 물건 이 나이스랑 함께 사용되면 이때는 좋은 괜찮은 이런 뜻이죠 괜찮은 나이스 샷 착한 샷입니까 멋진 샷입니까 자 나이스가 이렇게 사람과 사용할 때 나이스의 뜻과 행위나 물건과 사용했을 때 나이스가 다르다는 설명 먼저 드리구요 자 It is nice of you To say so 너 참 착하다 너 참 착하다 왜요 제가 왜 착해요 To say so 해서 이거 뭐뭐 해서고 똑같은 To say so가 여기서는 명사적 용법이고 명사니까 얘는 가주어 진주어죠 근데 이 내용이나 It is nice of you to say so나 You are nice 너 착하다 왜요 To say so 하는 건 똑같죠 이렇게 사람이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로 바꿀 쓸 수 있는 경우에는 for가 아니고 or를 쓴단 말입니다 자 내가 수영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for를 썼습니다 당연하죠 왜냐 It was not easy 쉽지 않았다네요 쉽지 않았다 참 쉬웠다가지고 It was not easy 쉽지 않았어요 누구로서는 of me가 아니고 for me 나로서는 뭐하는 것 to learn to learn to swim 수영을 배우는 것 자 수영을 배우는 행위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는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쉽지 않은 사람이었다 I was not easy 가 성립한다 안 한다 저는 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립하지가 않죠 to learn to swim was not easy 만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사람을 주어로 하는 문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애들은 사람을 주어로 하는 내용이 아니죠 행위가 쉽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for me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설명 보면 맨날 문법 척에 나오는 이 고루하고 지루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나일 때도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합니까 이놈의 문법책은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4를 쓰는 경우도 4 플러스 목적격 또는 5 플러스 목적격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4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왜 그런지 설명도 안 나와있어 4 플러스 목적격을 쓰는 경우에 여기 나와있는 형용사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사람을 주어로 하는 문장을 쓸 수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경우 위에서 살펴본 경우들도 마찬가지 내가 사람들을 신나게 만든 게 아니고 야구를 보는 행위가 사람들을 신나게 만드는 그래서 ing형은 뭐다 ed형은 뭐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여기에 있는 게 사람을 주어로 할 수 있는 형용사가 아닌 경우에 4 플러스 목적격이죠 대부분의 경우에 4 플러스 목적격을 쓰고 왜 그런지 설명했어요 저는 무조건 외우라는 식으로 설명 안 했습니다 쓰고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쓰이는 경우 그래서 문장을 사람 주어로 다시 쓸 수 있는 경우 사람 주어로 다시 써도 똑같은 의미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오브 플러스 목적격을 써야 된다 그리고 그 형용사들은 이런 애들이 있다 뭐 이런 애들 만나보고 어휘를 확장시키는 건 좋죠 칸인데 친절하니까 친절한 이니까 사람이 친절할 수 있죠 나이스는 사람과 함께 쓰이면 얘가 착한 이런 뜻이라 했죠 와이즈 뜻 모릅니까 와이즈 현명한 이죠 현명한 그 다음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뜻을 가진 스마트 똑똑한 클레버 클레버도 뭐 현명한 똑똑한 이 셋들 전부다 이거 사람이 어떤 머리가 좋거나 이럴 때 쓰는 것들입니다 와이즈 스마트 클레버 똑똑한 이란 뜻이죠 클레버 똑똑한 반대되는 뜻 멍청한 이란 뜻이죠 멍청한 바보 같은 멍청한 바보 같은 멍청한 바보 같은 멍청한 바보 같은 사람이 스튜피드 할 수 있고 사람이 스튜피드 할 수 있고 사람이 실리 you are foolish you are stupid you are silly 그 다음에 honest 정직한 이죠 사람이 정직합니까 행위가 정직합니까 사람이 정직한 거죠 he is honest 그 다음에 generous generous는 관대한 이란 뜻이죠 관대한 I am generous 나는 관대하다 반대말 반대말 안 나와있네 반대말은 엄격한 strict죠 strict도 사람 주어로 할 수 있는 형사죠 엄격한 strict 관대한 honest 그 다음 polite 공손한이죠 행위가 공손합니까 사람이 공손합니까 반대말은 impolite I am 붙여서 반대말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polite impolite 공손한 불공손한 rude 무례한 okay polite impolite impolite하고 rude 비슷한 뜻이라고 보면 되겠죠 같은 뜻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you are rude 너 참 무례하구나 okay 그 다음에 brave 용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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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말은 cowardly 입니다 cowardly 자 요 녀석 비겁하니라 뜻인데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호위에 조심해야 될 건 ly가 붙으면 보통 부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형용사입니다 currently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형용사 자리에 요런 자리에 있을 때 요런 자리에 있을 때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for me고 you are nice 가 되기 때문에 너 참 착하구나 it is nice of you 착하다 네가 to say so 하는 것은 it was foolish 멍청했다 누가 뭐 하는 것 of him이 to do such a thing 하는 것은 he was foolish he was foolish he was foolish 그리고 멍청했어요 가 가능하니까 of him이다 자 그 다음에 it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it은 쭉 써 있는데요 1번 인칭 대명사죠 여러분 제일 먼저 만나는 거 그것이라고 해석한다 it is je시카스 재킷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시카의 재킷이 가까이 있다면 this is je시카스 재킷도 되고 멀리 있다면 that is je시카스 재킷 this 상황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this not that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저거 내 잘못이 아니야 that is not my fault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this is not my fault 지시대명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지시대명사 상황에 따라 상황과 느낌에 따라서 지시대명사 this that 교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인칭 주어 시간 요일 일이즈 뭐 일이즈 썬데이 일이즈 9월 23일인가 뭐 하여튼 일이즈 섹템벌 그 다음에 일이즈 fall 일이즈 sunny 일이즈 far 일이즈 near it is dark 명함은 밝고 어둡을 얘기하는 거죠 it is dark it is bright 밝다 어둡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진짜 주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인칭 주어죠 it is friday today 오늘 금요일이야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중일 때 많이 했죠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it is friday today 이 대답 듣고 싶다 날씨 물으면 되니까 how will be the weather 하면 되겠죠 how will the weather be 참 how will the weather be tomorrow how will the weather be tomorrow it will be cloudy and sunny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니 how is it going 그것이 어떻게 가고 있는 중이니 가 아닙니다 안부 묻는 표현일 땐 해석하지 않죠 어떻게 돼가 how is it going 안부 묻기 그래서 숙제 풀이 해석 학원에 가지고 오시구요 자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자 이 표현은 이 표현은 자 우리말 보면서 할까요 그냥 우리말 보면서 우리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플랑크톤 뿐만 아니라 개와 물고기들도 거기에 산다 라는 표현입니다 플랑크톤 뿐만 아니라 개와 물고기들도 그곳에 산다 자 요거는 이제 플랑크톤이 거기에 사는지 개와 물고기가 거기에 사는지 뭐 얘만 사는지 아니면 얘는 안 살고 얘만 사는지 아니면 얘만 살고 얘는 안 사는지 아니면 둘 다 사는지 아니면 둘 다 거기에 안 산다고 얘기하는 건지 파악해 보세요 너무 쉬운 요구사항이죠 그 밑에 거 스티브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다 자 스티브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다 자 스티브는 똑똑하기만 하고 관대하진 않은지 아니면 똑똑하진 않고 관대하기만 한지 아니면 똑똑하기도 하고 관대하다고도 얘기하는지 그리고 스티브가 똑똑하다는 걸 강조하는 건지 아니면 관대하다는 걸 강조하는 건지 위에 것도 마찬가지 만약에 둘 다 거기에 산다면 플랑크톤이 거기에 산다고 강조하는 건지 개와 물고기가 거기에 산다고 강조하는 건지 좀 이따가 이제 우리말 쭉 보고 나서 좀 더 강조되는 부분엔 형광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이야기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좋아한다 자 그래서 나는 이야기를 읽는 것만 좋아한다고 하는 건지 쓰는 건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야기 읽는 걸 싫어하고 쓰는 것만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싫어한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좋아하긴 하는데 둘 중에 뭔가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건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느낌인지 예를 들어 이거 조금 더 다르게 뭐 우리말 이제 우리말스럽게 조금 더 바꿔보면 야 너 내가 이야기 읽는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근데 너 내가 쓰는 것도 좋아하는 거 몰랐지 뭐 이런 느낌인지 아니면 너 내가 글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지 근데 나 읽는 것까지 좋아한다 너 이건 몰랐지 이런 느낌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한다는 걸 좀 더 강하게 전달하는 건지 자 또 보겠습니다 베티는 잘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야만 한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 문장이 잘 먹기만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반대로 잘 먹는 건 하지 말고 규칙적으로 운동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둘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반대로 이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건지 한글보고 이런 얘기하니까 웃기네요 한글보고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우습죠 선생님 제가 바본지 아세요? 다 알겠거든요 예 다 알겠죠 근데 그걸 왜 영어로 써오면 모르겠냐 이 말입니다 선생님 이제 배우는 건데 당연히 모를 수도 있죠 예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이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야죠 자 뭔 얘기하고 있냐 플랑크톤 뿐만 아니라 개와 물고기도 갯벌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문장인데 그곳은 인 더 머드 플랫입니다 온 더 머드 플랫 할 수도 있고요 인 더 머드 플랫도 좋겠네요 갯벌에 산다는 얘기인데 결국 둘 다 산다는 얘기죠 플랑크톤만 삽니까? 아니죠 그럼 플랑크톤 안 사고 개와 물고기만 삽니까? 아니죠 갯벌에 가면 거기에 가면 갯벌에 가면 플랑크톤도 갯벌에 살고 개와 물고기도 산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런데 지금 not only a but also b 를 사용하니까 아 니들 플랑크톤이 갯벌 사는 거 알고 있지? 근데 요건 몰랐지 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플랑크톤도 살고 개랑 물고기도 사는데 이 표현은 개와 물고기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요건 요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빵 하는 이런 느낌인 거죠 플랑크톤뿐만 아니라 플랑크톤 거기 사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개랑 물고기도 거기에 살아요 이런 정도의 느낌이 not only a but also b not only plankton but also crafts and fish live there 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왜 하고 있냐 이게 주어 자리에 이 표현이 있을 때 이 병렬구조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동사는 누구에게 맞춰줘야 되냐 얘는 동사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져 버려요 얘가 안 만기여봤자 뭐냐만 살펴보면 됩니다 얘가 뭔지 그래서 여기에 craps and fish도 안 만기여봤자 day니까 여기에 맞춰서 얘가 day니까 맞춰서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주어 자리에 높습니다 스티브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관대하기까지 하다 야 니들 스티브 똑똑한 건 알고 있었지 근데 애 알고 봤더니 관대하기까지 해 둘 다 동그라미는 맞죠 둘 다 스티브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근데 상대방에게 관대하다는 걸 좀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재미로 이걸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들도록 읽으란 말이야 뭐 위에 거 같은 경우엔 not only plankton but also craps and fish leave there 따라서 읽으시구요 얘는 또 어떻게 스티브 is not only smart but also generous 스티브는 똑똑할 뿐만 아니라 제너러스 하기까지 해 스티브 is not only smart 이렇게 꼬리를 내리죠 스티브 is not only smart but also generous 이런 느낌으로 나는 이야기 읽는 것뿐만 아니라 쓰는 것까지도 좋아해 읽는 것도 좋아하죠 근데 쓰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어떻게 읽어라 I like not only reading stories 스무스하게 흘러가죠 I like not only reading stories but also writing stories 이 부분을 강하게 읽어라 베티는 잘 먹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잘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운동까지도 해야 돼요 이걸 강하게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bet it should not only it well should 뒤에 왔으니까 동사원형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bet it should not only it well but also walk out regularly 여기를 강하게 표현해야 된다 특히 그리고 이 구조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얘한테 얘 눈치 보고 단수 동사 올 건지 복수 동사 올 건지 결정해야 된다 그게 어렵진 않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참 병렬구조 라는 거에서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여기 A 자리에 만약에 형용사가 와 있으면 형용사나 형용사 덩어리가 있으면 B 자리에도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된다는게 같은 급의 것이 와야 된다는게 또 병렬구조입니다 만약 여기 명사가 있어 명사 그럼 여기도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만약에 동사의 덩어리가 있으면 동사의 덩어리가 와야 되고요 여기에 to do가 있으면 여기도 to do가 와야 되고요 여기에 doing이 있으면 여기도 doing이 와야 되는게 병렬구조입니다 같은 급 A와 B는 같은 품사라든지 같은 같은 문법적 구조 ing면 ing to do to do 같은 품사 또는 같은 성격의 뭐 이거는 뭐야 to do면 to do doing면 do doing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 이게 병렬구조입니다 그거에 맞춰서 또 보면 여기에 not only plankton 왔죠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명사가 이렇게 와 있죠 좀 진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smart라는 형용사 와 있죠 그러니까 generous도 둘 다 형용사죠 그 다음에 여기는 not only doing이죠 그러니까 but also doing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동월이죠 잘 먹다가 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규칙적으로 운동하다가 와 있죠 동사동사 ing ing 어떤 시 어떤 시 명사 명사 자 그 병렬구조 설명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는 a 뿐만 아니라 b 까지도 라는 의미로 also는 생략할 수 있다 not only a but b 해야 되는 할 수도 있다 자 이거 also 생략됐는데 애들이 not only a but b 라고만 써있는데 not only a but also b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요 설명은 뭐를 조심하라는 거 때문에 했냐면 자 이거 말고 not only a but also b 말고 뭐도 있냐 어떤 표현도 있냐 not a but b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only 가 없죠 only 가 없죠 not a but b 는 무슨 뜻이냐 a 말고 b 라는 뜻입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 는 둘 다 동그라미 인데 이게 좀 더 큰 동그라미 쳐지는 거죠 근데 not a but b 여기다 대고 설명을 안 되지 not only a but also b 는 둘 다 동그라미 인데 b 를 좀 더 강조하는 거라 했죠 하지만 not a but b 는 a 말고 b 이기 때문에 이거는 x 구요 이건 동그라미 라는 얘기입니다 나 이거 말고 적어주세요 give me not this but that give me not this give me not this 이거 말고요 but that 적어주세요 give me not this but that 이건 둘 중 하나에 x 표시가 펴지는 펴지는 아니 쳐지는 표입니다 하지만 not only a but b 는 여기 only만 들어가면 둘 다 동그라미 인데 여기 좀 더 큰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라는 이 병렬 구문과 같이 짝을 이루고 문법적으로 대등한 이제 병렬구 아까 전에 뭐 여기에 형용사면 형용사 부사면 부사 명사면 명사 ing ing to do to do 문법적으로 대등한 단어와 구 아까 전에 선생님이 형용사 오면 형용사 와야 된다 동사 오면 동사 와야 된다 를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속사를 우리가 이제 접속사의 종류가 여러분 공식적으로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엔드 벗 이런 것들을 보고는 뭐라 그러냐 등위 접속사 라고 하고요 엔드 벗 이렇게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이제 다 자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거 뭐 비커즈 같은 애들 그리고 웬이 누가 뭐뭐 할 때 라는 뜻을 쓰였을 때를 보고 종속 접속사 라고 하는 거고요 1번 2번 그리고 3번 이와 같은 애들을 보고는 상관 접속사 라고 하고 상관 접속사로 사용된 걸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 a와 b는 묵법적인 형태와 문장에서 역할이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 또 하고 있어 이게 경용사면 경용사 ing면 ing 투두면 투두 뭐 투두면 투두 또는 누가 오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투는 생략의 개념으로 해서 투두 투두 또는 투두 누 뭐 형용사 형용사 이런 것들 자 이안은 착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야 이안 착한 거 알지 근데 부지런하기까지 해 not only 착한 but also 부지런한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안은 not only nice but also diligent 얘는 생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얘까지 생략해 버린다 그럼 뭔 뜻이 된다 했어요 이안은 not nice but diligent 이거는 무슨 뜻이다 이안은 착하지는 않은데 부지런하긴 해 이건 x 이건 동그라미 얘는 요거 알지 요건 뭐 다 알고 별로 뭐 내가 너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렇게 까지 한건 넌 몰랐지 착할 뿐만 아니라 부지런하기까지 하다 자 요 표현 요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앞에서 배웠던 건 이런 표현과 느낌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야 is both nice and diligent 자 요거는 이제 둘 다 똑같은 강도로 전달하는거죠. 이하는 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기도 해. 어느걸 하나를 더 강하게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both a&b 있으면 a도 동그라미 b도 동그라미라 했죠. 그리고 더 강하게 전달하는건 없다. 근데 이거랑 내용은 똑같은데 야 이거는 이거는 너도 알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해 하고 싶으면 이때는 eanism not only nice but diligent but also diligent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 그 얘기 나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죠. not only a but also b 가 주어로 사용되어 여기도 명사 여기도 명사 와가지고 a 뿐만 아니라 b 까지도 경우에는 b 에게 수와 인칭을 동사의 형태 단수 동사올지 복수 동사올지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랬냐 너뿐만 아니라 Sally도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 responsible 이라는 표현이 나오겠네요. responsible.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이구요. 수거는 뭐뭐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은 be responsible for 라는 수거입니다. 문법 설명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 나오는 거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데 뭐 어쨌든 익히시구요. be responsible for 만난 김에 익혀야죠. be responsible for 자 너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해. 근데 Sally 까지도 예를 들어 큰 동굴함이죠.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라는 표현은 not only you but also Sally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이렇게 되어있죠. 만약에 이거를 뭐 암망귀를 봤자 이걸 통째로 다 해버려갖고 오 이거 너랑 Sally니까 너희들이 내 너희들이 책임이 있어. 어 이거 암망귀를 봤자면 you지. 그러면 오 이거 r 해야되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됐나? not only you but also Sally is responsible. 얘가 둘 다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은 둘 다 책임이 있다. 사고에 책임이 있던데 Sally에게 책임이 있다는 건 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동사도 Sally한테 맞춰줘야 된다. she is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뭐 Sally 가까우니까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요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자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한 건 not only. 아참 이거 설명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이 표현은 사실은 내용상 뭐하고 똑같다. 내용은 둘 다 책임 있다니까. 내용 전달을 위해서는 both you and Sally. 요거를 주어로 써도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쓰면 너도 책임 있고 Sally도 책임 있어. 너희 둘 다 책임 있어. 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좀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건 아닌데요. 자 both you and Sally가 주어자리 있을 때는 암만 길어봤자 뭐 취급하기 때문에 you 취급하기 때문에 동사는 are responsible 해야 되겠죠. both you and Sally ar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그리고 요거를 썼을 때 해석은 너랑 Sally 둘 다 그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요. 이거를 not only you but also Sally is responsible로 바꾸면 너뿐만 아니라 Sally까지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 결국 내용은 둘 다 책임이 있다면 너랑 Sally 둘 다 책임이 있다는데 요렇게 표현했을 때는 얘를 복수동사 써야 되고 요렇게 표현했을 때는 얘한테 맞춰줘야 된다. 단수동사 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가 단수니까 단수동사 써야 된다는 얘깁니다. 자 만약에 뭐 너뿐만 아니라 그들도 사고에 책임이 있다면 not only you but also they are responsible 이렇게 해야죠. 데이한테 맞춰줘야죠. 너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책임이 있으면 not only you but also they are responsible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자 자 not only a 지금부터 3번 not only a but also b 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거에 대한 높은 병렬구조 상관접속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 not only a but also b는 b as well as a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not only a but also b는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요렇게 해석했죠. 근데 b as well as a 하면 b 말이야 b a 뿐만 아니라 입니다. 자 이게 조금 더 어렵다 그랬는데 왜 그랬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얘한테 맞춰줘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위에 요 표현이 있죠. 요거를 not only a but also b가 아니고 b as well as a 로 바꾸면 표현이 어떻게 되냐 자 sally as well as you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가 됩니다. O, U, R 가 자연스러운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Not only A but also B를 B as well as A로 바꿔놨기 때문에 Sally as well as you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가 되기 때문에 이 동사를 조금 더 누구한테 맞춰야 될지 조심해야 되겠죠. Not only A but also B가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이유는 가까이 붙어 있잖아. Sally is. 자연스럽죠. 그쵸? 근데 이거를 Sally as well as you로 바꾸면 Sally as well as you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가 됩니다. 그래서 이 B as well as A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 B에게 맞춰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Not only A team but also I have the same problem. 팀이 그런 문제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나도 그런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 그러니까 I한테 맞춰줌 돼. I have. 근데 이거를 I as well as a team has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한테 맞춰줘야 된단 말이야. 얘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고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게 해즈가 오면 안 된다. 여기 팀 해즈지. 아 선생님 저 배운 사람입니다. 이 팀 3인칭 단수잖아요. 암만 길어보죠. 히입니다. 히 해즈가 당연하죠. 웃기고 앉았네. 병렬구조 상관접속사다. 자 그 밖의 상관접속사 제가 이미 많이 얘기했던 거죠. 오케이. Both A and B. 이건 암만 길어봤자 대이고요. 둘 중에 하나에 I가 들어있으면 V가 되기도 하고 둘 중 하나에 U가 들어있으면 너희들 둘다니까 이런 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전부 다 복수동사이죠. 복수동사. They are, we are, you are 하는 애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가 나오네요. A와 B 둘 중 하나죠. A와 B 둘 중 하나. 됐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는 없다. 이렇지도 않다. 그래서 이게 둘 다 3인칭인 경우에는 뒤에 동사는 이즈와 같은 3인칭 단수동사가 와줘야 되겠죠. 그와 그녀 둘 중 한 명이 도둑이다. 이런 얘기할 때 스파이다 이런 얘기할 때 Either he or she is the spy 이렇습니까? 얘는 주로 단수 취급한다. 근데 여기에 3인칭 단수만 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누구에게 맞춰준다? 동사는 얘한테 맞춰줍니다. 얘가 단수냐 복수냐 뭐 I냐 U냐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즈가 오기도 하고 R 너 아니면 나 둘 중 한 명이란 표현인데 Either you or I를 썼으면 B 동사는 M이죠. Either you or I am 얘한테 맞춰준다. 가까운 녀석한테 맞춰준다. 그 다음에 뭐 여는 둘 중 하나만 동그라미였고요. 이런 식으로 A 아니면 둘 A와 B 둘 중 하나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Neither A nor B도 설명 많이 했죠. Neither A nor B는 둘 다 아니란 얘기고요. 누구한테 맞춰준다? 이게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얘가 동사를 좌우한다. 얘가 동사를 좌우한다. 얘한테 동사를 뒤에 오는 동사를 맞춰준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한 적이 있던 Not A but B입니다. Not A but B는 콕 집어서 A 말고 B 자 이거하고 이거하고 둘이 비교하면 이거는 둘 중 하나 뭐 A가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A는 해당 안되고 B만 해당될 수도 있고 둘 중 어쨌든 하나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표현에서 너의 왼손 아니면 오른손으로 그것을 잡아라 한 손으로 잡아라 이런 얘기할 때 뭐 Hold it With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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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r B도 있고 Either 오브 복수명사도 있죠. 뭐 Either A and B 쓸까? 왼손 아니면 오른손 둘 중 한 손으로 잡아라 꼭 한 손으로 잡으세요 하고 싶으면 Hold it With Either left or right hand 하거나 뭐 굳이 이런 거 말고 Either A or B도 있지만 Either of 복수명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Either of your hands 뭐 이런 거 어쨌든 양손으로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하고 싶어 근데 왼손으로 잡던 오른손으로 잡던 상관은 없어 그럴 때 Either A or B Either of 복수명사 Hold it with either of your hands 인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 자 뭔가를 마찬가지로 잡으라고 했는데 왼손으로 잡으면 안 돼 무조건 오른손으로만 잡아야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Hold it With 왼손으로 잡으면 안 되고 오른손으로 잡아야 된다 했으니까 Not Left But Right Over your Your hands Hold it with Not left But right over your hands 왼손 말고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콕 집어서 정해주고 싶을 때 Not A but B 둘 중 뭐 어디거든 상관을 쓸 때는 Either of 복수명사 Either A or B 이런 걸 쓴다 근데 뭐 손으로 잡으면 안 돼 그럴 때는 Hold it Don't hold it Don't hold it Either of your hands 양손 모드로 잡지 마세요 손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숙제로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본문 시작됩니다 클래스 카드에 본문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최소한의 준비 톱문장 한글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건 okay okay